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되나요? 집사님 어느 정도?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그날 또 그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5졸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여기 마태복음 13장 35졸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는 뭐였죠? 밤중에 그 다음이 뭐죠? 닭이 울 때 자 이 닭 울 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으로 봐도 이 닭 울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닭 울 때 다음이가 뭐죠? 집사님 새벽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또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새벽에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노를 저으면서 고통,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제가 절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기억력이 한 게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 오셨다 그런데 닭 울 때라고 하는 건 이 세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물 때는 몇 경이에요? 1경 그리고 밤중은 2경 그리고 닭이 울 때는 3경인데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죠? 일주일이 저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7일이 저물고 라고 되어 있는데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이제 그 한 주간이 저물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은 여덟 번째 날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주일이 저물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역사 마지막 때 재림전 7년 기간 중에서 언제가 2경이고 언제가 3경이고 언제가 4경인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노력을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게 언제였어요? 새벽? 새벽 미명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새벽에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물 때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일주일이 저물고 주일 중 첫날이 오려고 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났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일주일을 그리게 되면 일주일이 7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일곱 번째 날이 지금 2022년도거든요 이 때가 언제예요? 결국은 일주일이 저물고 하신 것처럼 저물 때가 되는 거예요 저물 때 저물 때인데 이 2023년도가 되면 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저물고 나서 이제 밤중이 된다 캄캄한 밤이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캄캄한 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다 빛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역시 엘리아도 빛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 날 나기 타고 입성하신 날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 입성하신 그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어라 그래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희를 떠나가셔서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저물 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2023년도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게시록 12장에 철장 남자가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밤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아가 하나님의 보자로 올려간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죠? 거기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총 며칠이에요? 집사님 총 8일인데 그 총 8일 중에서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2021년도에 해당되는 의미인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하시면 제일 좋아요 개시록 3장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15절에 가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걸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도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온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기보다는 물론 직접 오신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분께서 나기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스가래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기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지구 전체를 다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과정에서 나기를 선택해서 나기를 보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인자가 온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재림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재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인데 그 예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는 넌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건 언제까지 앉아 계신 걸까요? 서기 3030년까지 3030년까지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어들 주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킨다 신부로 준비시킨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예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도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도적을 누구라고 말했어요?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 그런데 게시록에서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재림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자들 그분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삼으신다고 말했죠? 불꽃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분의 불꽃으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간이 지금 경점 그쵸? 그런데 이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감옥 감옥에 대해서 집사님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감옥을 통과하고 두 번째 감옥을 통과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철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철문은 어디로 통하는 철문이라고요? 도성 예루살렘 도성으로 통하는 그 철문에 이르렀을 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일장에 가면 거기에 목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목동들이 밤에 뭐를 지키고 있었어요?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밤중에 그 감옥에 양떼들을 가두어 놓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사망의 감옥에 갇혔었죠 사단이 예수님을 감옥에 넣고 무엇으로 임봉했어요? 결국은 삼낮 삼밤 땅 속에 서로 임봉을 해놓은 것인데 그 임봉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과정은 우리들도 역시 똑같이 겪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 침례, 또 성령 침례, 피해 침례 이렇게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때예요? 이 때는 물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무엇을 받아야 되죠? 성령 침례, 그렇죠? 이 성령 침례는 어떤 성령이에요? 이거는 늦은비 2022년도가 왜 늦은비일까요? 왜 늦은비일까요? 2022년도가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스가리아에서 10장 1절에 보면 늦은비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늦은비와 함께 동반돼서 오는 것이 번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늦은비는 번개와 함께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초림 때의 번개의 기별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엘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름비, 그 다음에는 늦은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민에게 내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림 때에는 26년도, 서기 26년도가 뭐였어요? 늦은비였어요, 늦은비 그쵸? 그리고 이제 서기 30년도가 되었을 때 오순절 때, 이 오순절 때 받은 성령은 뭐예요? 예, 이거는 만민에게 내신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에 가면 이름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8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때 내린 성령은 바로 만민에게 내신을 부어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다가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재림 때에도 2022년도는 지금 우리가 늦은비를 받게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늦은비는 결국은 누구의 기별이에요? 엘리야의 기별 또 침례 요한의 기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그게 언제였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이 언제였죠? 7월 22일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건 무엇에 관한 거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월 22일이 해당되는 게 몇 년도예요? 이게 2022년도죠 그래서 2022년도가 명절 마지막 날 그리고 또 큰 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2030년 4월 18일을 바라보지 말고 차라리 2022년도 이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이 때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뜻인데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초막절을 수장절 그래서 이게 지금 출애국기 34장 22절에 보면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장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 모은다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거 모으시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희승이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희승이야가 죽게 되었을 때의 하나님께로부터 몇 년 더 연장을 받았어요? 15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015년도가 사실상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 15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분의 오심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때 테트라드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30년까지로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먼저 이 18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때가 모으는 기간이에요? 모으는 기간이다 주님께서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다가 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몇 번이냐 너희가 권고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2022년도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주님께서 기록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도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5절 여기 37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자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요거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요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거기에는 뭐가 뭐가 나와요? 1경 2경 3경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죠 이 비유가 우리한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고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혹시 나타나게 되면 그가 너희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경을 빼먹었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금 12장에서는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경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마리아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걸어가야 되는 길은 이 2022년도를 마지막 날로 너희가 기별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2022년도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우수와서 사장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가 언제였어요 추수기간인데 그 추수할 때가 오게 되면 항상 요단강이 어떻다 범람하였다 넘쳤다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쌓였죠 아담 성읍에 쌓였다가 건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시 예전과 같이 흘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16장에 뭐가 나와요 그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갈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예언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방인의 길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믿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름을 받는 것 그래서 기름을 예비한 다섯 명의 처녀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들이 되기 위해서 그 기름을 받는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결국은 2030년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부활을 하려면 이 육신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부활을 해야 나중에 육신도 부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2022년도가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되었죠 하늘이 열렸어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30년 4월 5일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하늘이 열렸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게시록 4장에도 가면 뭐가 나오죠 올라오라 하니까 하늘에 내가 무엇을 모았다 예 열린 문을 모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2022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며칠날 2월 17일 그래서 2월 10일날 방주에 들어가고 2월 17일까지인데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또 깊은 샘이 땅속에 깊은 샘이 어떻게 됐다 예 터졌다 샘물이 터지면 샘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노아의 홍수가 말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2022년도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2022년도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 그게 며칠이었어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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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인데 이 2월 10일이 아담가하하가 어떻게 된 날이에요 범죄한 날 이게 수요일이었죠 그렇죠 아담가하가 범죄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아담가하에게 뭘 준 거예요 구원의 방주 대속물 그래서 우리가 대속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의 나무 안쪽과 바깥쪽에 무엇을 발랐다 역청을 발랐다 근데 그 역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물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로 만들었어도 우리를 그 파멸의 물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의 그 대속의 공농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봐야 되는 성경구절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도적이 어느 시간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 39절이랑 짜게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39절에는 여기 도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시간 근데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도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는 경점이라고 말했어요 경점 경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또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도 깨어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온다 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자를 예수님이라는 관념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기별을 전파하게 함으로 마음이 아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아무 가식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누가 보금 17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노아의 날들이 있고 무엇이 있다 인자의 날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랑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보금 24장에 뭐라고 말했죠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무엇도 인자의 이맘 그 이맘이 뭐였죠 파루시아 파루시아라고 말했는데 이 파루시아가 뭐였어요 파루시아가 파루시아가 야구부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야구부에서는 파루시아가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이른비와 늦은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올해가 지금 2022년도가 늦은비잖아요 그렇죠 야구부세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농부가 무엇과 무엇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려라 파루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루시아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다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우리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이방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먼저 은혜의 문이 닫힌다 라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야구부 야구부가 어떤 이름을 받았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야구부서에서 5장에서 야구부가 기록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린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주님의 파루시아 임재를 기다려라 라고 기록하고 했는데 우리 야구부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야구부서 1장 1절 아세요 야구부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야구부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부는 흩어져 있는 누구 열두 지파에게 문화나누라 자 그러니까 야구부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열두 지파 이건 뭐예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 인들에게 문화난다 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구부서 5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애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강림이 뭐예요 파루시아인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무엇이 파루시아가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구부서 5장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결국은 파루시아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2022년도 이게 뭐예요 늦은비거든요 늦은비 엘리아의 기별 번개 기별인데 지금 번개 기별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동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7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1장 78절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죄송해요 제가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동쪽으로 주님께서 방문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장 78절의 이 내용은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78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말미야마 극률하시다는 건 뭐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인 거죠 요한 요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또는 극률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냥 심판으로 그냥 바로 오시게 되면 다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분이 크신 자비로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면 그분의 극률하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우리에게 방문하신다 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천사가 무엇을 갖고 올라온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올라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기념일인 아비벌 15일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바로 주님의 임하심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2022년도 요게 늦은 비를 가리킨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기록해놓은 내용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늦은 비가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실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노아의 때처럼 멸망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일경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오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지혜 또는 심판의 표적을 이 현 기독교인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2022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성전 안 성전 안이라는 게 게시록 어디에 나왔어요? 11장 1절과 2절에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마당 뜰은 그냥 두어라 청량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방주의 문이 2022년도에 다치지 않는다 2023년도에도 다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가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토요일 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둘러보셨다라는 게 또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고 나서 너가 그 자리에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기 누가복음 6장 여기 10절에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을 언제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그 여인을 안식일날 곧게 펴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다음 장면에서 뭐라고 나와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죠 근데 여자가 누룩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꼬부라져 있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마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곧게 펴게 된 거예요 척추가 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등어리가 고부라졌다 척추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죠? 모략 척추뼈가 척추뼈가 모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꼽추도 있고 이렇게 꼬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척추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누가 보검 13장에 나타나는 그 18년 동안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그 여인이 허리를 곧게 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략을 깨닫게 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을 퍼뜨려서 전부 다 부풀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에서 끌어다가 어떻게 한다? 물을 먹여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을 푼다라는 게 뭐예요?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은 사실상 사단의 속박 아래 다 우리가 묶여있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곱게 편다 또는 풀려난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소나 나귀는 전부 다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뭘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탔죠 나귀가 발람을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은 짐승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 짐승과 비슷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를 뜻한다 침례의 요한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낙타 그렇죠? 낙타로 표현했고 또 나귀도 주님의 일꾼이고 소도 역시 주님의 일꾼이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뭐 또 일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나 나귀나 낙이나 또 여정이나 남정이나 내 안에 어떤 육측이나 또 손님이나 또 어떤 종이라도 여정이나 남정이나 일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제 그분의 구원받는 자녀들을 이 안식일에 들어왔을 때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이 죄 아래 종로를 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안식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여튼 우리의 능력건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가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이 주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는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말씀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